D&F FANTASTIC 안녕하세요 팬타임입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스케줄 중에 저희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뭐죠? 여러분 보고 싶어서 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4월 13일에 저희가 KCON 재팬에 갑니다 와 와 와 와 와 무대 뿐만 아니라 미덴 귓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구요 KCON에서 만나요 응?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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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봐요 만나요 만나요 우리 만나요 우리 모두 모두 KCON에서 만나요